하이 가이즈 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만에 마카롱 준비했어요 이거는 플레인 요거트고 이거는 집에서 만든 블루베리 우유에요 그리고 맛은 그럼 같이 먹어요!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매콤하고 매콤해요 외국은 당면이 너무 좋아요 양념이 너무 달콤하고 이것은 매운 양념을 넣어서 더 매운 양념이 있어서 정말 매운 양념이 있어요 너무 맛있어 나는 두개가 너무 맛있어 오돌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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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불닭볶이 전복 이렇게 맛있네요 그렇죠? 고소한 맛 크로백 고구마 너무 맛있어 ㅠㅠ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아주 맛있다 너무 맛있어 오징어 나의 뼈는 중 딱딱하고 맛있다 딱딱한 맛 난 마사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아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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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어삭함 소스가 정말 맛있어. 진짜 맛있다. 소스가 잘 어울려요. 진짜 잘 어울린다. 시원한 소스! 마요네즈 호박 오징어 마늘은 꼬리꼬리 정말 맛있다 매일 진하게 먹었지만.. 하나는 다 먹어야겠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소금이 제일 맛있다. 맛있다. 정말 맛있다.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잘먹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먹방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